안바드립니다 진짜 전쟁이다 계속 안받으셨던거 같은데 진짜 열심히 쉴거에요 더 이상 여유는 안바르겠다 점막까지라도 이제 남의 친구 앞 보지도 않고 내 것만 먹고 내 것만 자 후반전 파이팅! 파이팅! 근데 왜 우드 잡혀있지? 뭐야 여기 드라이버 간다간다니야 오른쪽으로 가면 똑바로 치면 괜찮고 굿샷 굿샷 그럼 드라이버 칠거에요? 드라이버 잡았는데 어떡하지? 바꿔요 저게 우드가 저만큼 갔어 그니까 저기로 가면 드라이버 죽는거야 드라이버는 그런거야? 아니 확률적으로 조금 어? 어? 이상한데 후반전? 어? 후반전 이상한데? 굿샷 굿샷 이상하다더니 굿샷 이상하다더니 나이스 이렇게 똑바로 치시다니 굿샷 굿샷 오오오오 안 되는데 괜찮아요 오오 다행이다 오케이 굿샷 와 굿샷 와 이 우드 탐난다 와 진짜 몰래 간다 이거 너무 탐난다 굿샷 굿샷 얼마나 나온거야 이제 날씨가 딱 좋네 아 진짜 이제 딱 좋다 바람도 안 불고 오케이 좋아 이제 잘 치는 일만 남았어 이제부터는 스코어 관리할게 네 야 이거 어렵다 이것도 살짝 그치? 아 디보셨구나 아 매너 아 매너남입니다 아닙니다 티슈 응 애기한 듯이 이렇게 백스윙하고 애기한 듯이 애기한 듯이? 등을 쥐고 이렇게 이렇게 칠거야 이거를 인으로 지금 어떻게 치고 계세요? 아까 뭐 인으로 치시고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네 맞죠? 그냥 그것만 신경 쓰세요 아 그것만 신경 쓰세요? 네 근데 그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두 개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 형 무슨 누가 보면 맥주라도 한 잔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샷 좋다 샷 좋다 핀빨이야 고 나이스 나이스 좀 컸다 좀 컸는데 머리 커 좀 지나갔어 머리 커 자 버디 다음으로 조심해라 야 야 프로아트 제가 아까 버디하고 다음에 보기 했거든요 어 85 굿샷 굿샷 나이스 오 아 왜 이렇게 커 셋 아 지나갔어 다 크래 여기가 저도 컸어요 아니 나 이거 너무 잘 치는 줄 알았는데 형은 프로랑 똑같이 컸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아 그럼 두 분이 컸으니까 난 짧게 칠 거예요 아 저기 랜딩 지점이 내리막이네 응 난 짧게 61m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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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짧아서 그린에도 안 올라 어머 올라갔네 올라가지 이게 오히려 거리가 맞잖아 이게 아니 너무 모양 안 나오잖아요 거리는 마 이게 거리는 마 이게 거리가 맞았잖아 너무 뒤를 찾았어 이렇게 아 거리가 기가 막히긴 하는데 아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뒤 바운스가 안 좋았어 바운스가 디봇이 뒤에서 왔어 와 저기까지 간 게 어딨냐 아 진짜 진짜 웃기네 아 롱 퍼트를 남겨놓고 있는 야 이거 멀리 더 얼어 롱 버디 퍼트 야 오케이 어 좋아요 터치감 나이스 거리 야 내리막에도 이렇게 안 내려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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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펀에 걸쳤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파 오케이 아 롱 퍼트는 이제 계산했지 오 이걸 투 퍼트를 할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어 이거 프로님도 하기 어려운 거거든 봐봐요 안 프로님 투 퍼트 하나 못하나 와 딱 걸쳤어 네 투 퍼트 어려운 거리야 아 오르막 내리막 버디 퍼트 와우 이야 이걸 거리를 맞추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진짜 다르시다 다르시어 감사합니다 버디? 쓰 쓰 쓰 쓰 쓰 쓰 와 이러면 와 이거 너무 용랑포터였다 이거 이거는 오케이 못주겠다 하아 내가 제일 가까운 게 붙이고 내가 팔을 못하게 생겨 투 퍼트 못할 거라더니 우리한테 응 무서운데 오늘 갑자기 이.. 미래가 그려진다. 하하.. 오! 나이스! 다행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뺏으면 되게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오 승부사. 올뿔 한 번도 없네 진짜. 계속 버디에 나와가지고. 초돌파였어. 파할 거를 너무 놓쳤어. 내가 3파를 너무 많이 했어. 맞아요. 프로님 오늘 노보기 플레이. 현재까지. 이렇게 대회하시면.. 이렇게 대회하면 좋죠. 우드루.. 우드루 세게 쳐야지. 우쎄 우쎄. 오우 샷! 페이드! 오우 샷! 페이드! 아.. 더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근데 저기 칠 수 있어. 칠 수 있어요. 저기서 한 번 쳐볼게요. 아.. 제가 한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은 보이니까 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욕심부리셨어요. 왜 저리로 쳤을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면 되는데. 종민이 형한테 지금 왜 글로 쳤을까. 욕심을 부렸다. 그렇죠.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이야 좋다 이거. 이야 좋다 이거. 이야 좋다 이거. 이건 드로우라서 완전 괜찮겠다. 드로우볼. 굿샷!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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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치고 싶었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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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일부러 글로 쳤다가 봐라. 들어온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절로 안 가려면 드로우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화이팅! 거기 보고 드로우 치면 돼. 응. 저기 보고 드로우 쳐줄게요. 굿샷! 굿샷! 야 일자로 갔다. 굿샷! 굿샷! 아 일자로 갔다. 야 일자로 갔다. 그러고 봤죠? 아 약간 농락당한 거 같아 지금. 우와. 오우! 와 진짜 많이 갔다. 오! 어 그래요? 야 너 비골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뭐야? 무슬리티에요? 응 2번. 야 역시 타이틀리스트. 몇 도야? 이거 19도. 18도. 나 24도. 아. 와 라이가 너무 안 좋은데. 내리막에다가 이게. 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앞에 맞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뒤에 내리막이라서? 이게 내리막인데. 라이 각이 이게. 나오려나? 어디요? 앞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공이 뜨나요? 공이 좀 낮게 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스. 이렇게 치시는 게 맞아요. 궁리스. 나이스. 이렇게 치시는 게 맞아요. 궁리스. 너무 잘하셨는데요? 올라간다 이거 굴러서. 올라가. 나이스. 붙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 들어간다. 아 제가 사실 들었어. 사실 그대로 박아놓고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잘 치셨어요. 그래서 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저는 지금 완전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아 좋은? 너무 좋네. 네. 도호가 저기 그. 뱀 조심이라고 써있는데. 들어가신데. 뱀 괜찮겠어요? 아 지금 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 물려도. 어떻게 못해요. 응급 터치만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바위인데. 근데 체는 좀 기스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와 이거 치면 진짜 대단하시다. 손목이 다칠 수도 있는데. 에이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아요. 승수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여기가 나왔다가 그 공복 붙여가지고. 오늘은 응퇴하는거죠 뭐. 응퇴하신다고 그랬어? 응퇴한다고 하고 하고 나한테 물어내라고 그러고. 응퇴하는 거 congrat Davis swallow it. 나이스 오ю! 나이스 사운드 이거 똑같다 종민이 형이랑 굴러소 혼이 다. 다촤. 나이스 사운드 이거 똑같다 종민이 형이랑 굴러소 온 이다. 어.. 엣지 나이스 나이스 저 프로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저요? 네 왜? 아니 드랍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나 알지 내가 얘기해줄게 저기 카트길 끝에 붙어있었어요 어디요? 저쪽이요? 드랍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칠 수가 없잖아 그럼 뒤로 원래 한클럽 이게 잠시만요 여기가 뭐야? 지금 여기 있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칠 수 있는 뒤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클럽 드랍을 해도 계속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클럽 아닌가? 한클럽이요? 도로에 밟히지 않게 이렇게 논 지점 여기? 아니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우선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리고 한클럽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드라이버 계속 내려올텐데? 이 정도라고 드라이버라고 치고 계속 내려올라 그러면은 계속 내려오면은 떨어진 그 마지막 여기 떨어진 지점 이 정도?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좀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괜찮은데 몰라 너무 빡빡하게 하신다 도로님이 아니야 더 올려오세요 아 무슨 PGA인 줄 알았네 여기다 놓고 친다고? 여기다? 아니 근데 이것도 좀 그 뭐냐 너무 벽이네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게 저기서 어드레스를 할 때 진짜 칠 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아 끝에다 진짜 칠거다 오케이 이거 버디하면 우리 가만 안 잇는다 아 그래도 경사가 지금 안 좋으니까 오케이 좋아 좋으면 돼 오 좋다 고이 나도 이렇게 잘 봤을 줄 몰랐지 진짜 잘 치셨다 버디펫 어 좋아 그만 내리막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살짝 오르막이 있었어가지고 신중하게 한 번 더 걸어오시는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와 이게 어렵다 이거 두 번 왔다 갔다 안 하시는데 아 이거 어렵다 여기가 나올까? 어프로치 잘하는 안근영 프로님 이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알죠 와 이거 틀었어 스피니 좀 덜 걸렸죠 이건 잘못 쳤죠 위기입니다 위기의 봉착 위기의 봉착 위기세요 아 오늘 노보기 플레이인데 아 맞아 저거 넣어야 해요 노보기였는데 노보기 노보기 원추 야 너 깐죽 많이 늘었다 먼저 할게요 준호 형하고 놀더니 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준호 형한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끝에 라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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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할까요 제가? 네 나이스 터치 들어왔다 아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나 왔어 근데 왔는데 역전 됐다는 거 역전 됐으니까 한 점? 위기 위기의 봉착 어프로치 잘하는 안프로님 고기 잘 안하시고 응 이렇게 쏙 떨어뜨려야 되는데 거의 버터하듯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오케이 아 아쉬운 첫 보기 첫 보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데서는 퍼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프로치 잘한다고 이렇게 우출되면 고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오 굿샷 오오 굿샷 오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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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밖에 안가? 뭐 이렇게 조금 나갔지? 나는 해저드 혹시 갈까봐 걱정했는데 어 머네 생각보다 멀고 오르막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오르막이라? 난 되게 세게 쳐야겠다 그래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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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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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이 생겼네 버디하는 거 저 나가서 칠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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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잇 파트 영상 이달 으 오오 ay 오오 오오 오늘ielle登 мед amic 너무 좋다 뭐야? 별로 안 나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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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신줄 알았는데 적이더라고 이번엔 조금 색이 세워왔는데 아 속상하네 그러니까 아 속상하시네 근데 이런 모습도 필요한게 프로도 어떻게 맨날 잘쳐 프로도 티샷이 실수할 수 있다 이런게 보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 원래 이런 실수 잘하네요 이래놓고 리커버리 팔을 막는다던지 그치 그치 극복 극복하는거 실수할 수 있지만 막아내는 잘 극복해볼게요 원래 해저드도 다시 치고 가는게 아니에요? 이제 빠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나왔으니까 여기서 아 이렇게 들어오러 여기랑 핀 선상 쪽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훅이 나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습 습 습 굿샷 어 분노의 샷 이었어 분노의 샷 이었어 구샷 굿샷 분노의 샷 이었어 분노의 샷 이었어 어우 진짜 분노 화났어 아 라이가 이런 라이가 너무 어려워 벙커까지 215 맞아요 약간 벙커 오른쪽으로 쳐놔야겠네. 벙커 오른쪽으로. 라이가 너무 어렵다 이게. 어 안돼! 그만 가.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서쳤어. 뒤로 내려오지 마.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온다 온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와 진짜 맹렬하게 내려온다. 아 야 그만하라 솔직히. 아 솔직히. 아 그래도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어. 종민아 기회다. 아 라이가. 화이팅. 너무 욕심부렸네. 형 라이 조심해요. 어 기회다. 종민아 기회다. 이거 기회다. 극복.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잠깐만. 여기서.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오케이. 오 살았어. 오 다행이다. 저기 못 넘어갔으면. 왜 뒤로 올라갔지? 쓰려는 어렵겠다잉. 아 여기 진짜 어렵다. 아 여기 피니치가. 피니치가 어렵네 여기. 이 골프장 어렵네. 쉬운 데가 아니야 여기. 굿샷. 굿샷. 우측. 살짝 잡았습니다. 굿샷. 굿샷. 뒤로. 뒤로 와야 돼. 쳐야 되지 않아 거기? 여기서. 칠 수 있어 근데. 팔꿈치가 나갈 수도 있어. 여긴 드랍할 때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가 맞지 않아 여기?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여기로. pca도 아니고 우리가. 무릎 무릎 여기. 무릎 무릎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4번 아이여 지금. 4번 아이여 올해 처음 꺼내봤어. 와. 처음 치시는 거예요 4번 아이여? 올해. 와. 4번 아이여 어려운데. 4번 잡을 일이 없으니까. 난 아예 없는데 4번 아이여. 5번 아이여 가지 마? 네. 괜찮아요 지금. 아 그렇지. 아이고. 아 나쁘다. 아이고. 아 나쁘다. 아 나쁘다. 아 벙커 안 돼. 벙커 안 돼. 벙커 벙커. 연습하면 내지. 차라리 짧게 칠걸.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오르막이어가지고. 오. 나이스. 형님 근데 아이고 해놓고 올라. 붙여놓으면 어떻게 했대요? 하하하하. 구샷. 오오오. 슛. 구샷, 오오오오. 슛. 구샷,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 김미연 프로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가르칠까? 하하하하하. 제가 못 치면 알려주세요. 아 알았어. 하하. 아체를 너무 잘 박아놓는다. 아체가 고정이 나이스 짧아? 아니 아니 거리 맞아 거리가 맞아 당연히 거리가 잘 맞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다들 그냥 양보가 없구만 조미 형 버디펫? 버디펫 지나가기 칠 거야 오 멋지다 혼자 버디펫 지나가지? 지나가지? 딱 좋다 들어왔다 아 안 지나갔어 두 바퀴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멋있다 아 오늘 좋았는데 좋다 아 좀 약해졌어 아 나이 좋았는데 라잇도 좀 약해졌어 아 아쉽네 나이 잘 맞았는데 보기 보기 뒤로 van 아 오우 오우 우와 이게 빠져어? 아 아 오우 오우 아 이거 어때? 아 핀... 핀은 좀 꽂아주시지. 너 진짜 너무하시네. 저 못 쳤다고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버리고 간 건 아니고. 아, 그러지. 혼자만의 시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생각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가시! 자, 이번 파스리월드 골프버디 거리 측정기를 걸고! 니어 하신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으세요. 뭐 전반에 못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만 니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억지로 못 쳐드리진 않을 거니까. 짜증나. 짜증나. 아이고, 어디로 가?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가? 아이고. 어? 너무 우측 봤어. 어. 아닌데? 아... 오케이, 하면... 논의어, 논의어. 아... 왜 저러 가지? 약간 들려 맞으셔서 그런 거 같은데? 아, 약간 제가 이런 볼이 나와야죠. 푸시같이. 거리 측정기는... 아, 들려서? 다 내가 가져갈 것 같은 기분은 뭐죠? 거리 측정기? 오케이. 오케이. 틀렸어, 틀렸어. 좋은데? 진짠가? 굿샷! 좋은데? 진짠가? 굿샷! 아, 이거는... 리언데? 야,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6m, 7m. 나쁘지 않아. 핀빨이었어. 야, 이거 프로님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프로님이... 아니, 지금 내가 이기지 마. 네? 아마추어분들이랑 여기서... 저거 이기려고 이 마음을 얻고 있다는 게 지금...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잘 튀자. 제발! 굿샷! 굿샷, 굿샷! 오, 이거 뉘어다. 금빨이다. 제발! 굿샷! 굿샷! 오, 이거 뉘어다. 금빨이다. 제발! 오! 나이스! 아, 맞죠? 나이스! 저 뉘어 맞죠? 뉘어, 뉘어, 뉘어. 가보실게요, 근데... 맞는 거 같아. 에이, 맞아요. 솔직히 엄청 똑바로 졌는데... 그치. 아니, 나 솔직히 지금 치고 들어간 줄 알았어. 너무 잘 맞았어. 아, 진짜로요? 어, 뉘어가 맞겠죠? 네. 하나, 같이 가시네요, 이제. 제가 맞아요. 어? 감독님 불안하게 왜 그러시지? 어, 이게 런이 좀 있었으면... 찌릿찌릿. 제가 맞아요. 맞다. 맞나? 이거는 뭐... 오케이. 나도 주고 싶어, 솔직히. 하, 진짜. 맞죠? 아, 뉘어, 뉘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그, 이제 10년 쓰신 거 이제. 저걸로 바꾸시고. 네, 이제 버려놓고. 우와. 나도 저걸 가졌어야 되는데. 오, 나이스 어프로치. 오, 좋은데? 아! 런이 왜 있지? 글쎄요. 런을 안 줬는데? 런이 있구나. 정민이 형, 위기. 위기. 위기의 봉차. 그치. 버디펐은 지나가게. 오, 오, 오. 짧아. 짧아. 와, 정우 오케이다. 오케이, 렉스파. 이거 약간 얍새비. 부치기. 하려고? 어 안 구르네 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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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두 바퀴 오케이 이게 약간 그린이 덜 구르는 느낌이죠? 전반보다 네 전반보다 좀 장디가 더 잘한 것 같은데 팝포시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 대박 왜 이렇게 잘해? 그거 어떻게 넣었어? 몰라 너무 잘한다 아니 여기서 한 타 벌어진 했거든? 어 안 벌어져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타는 사주시려고 좋았어 나이스 파 잘 먹었어 나이스 진짜 잘 먹었다 난 솔직히 마음에 보게 할 줄 알았거든 음 아 나도 아 좀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 내리막 파 내리막 슬래스라이였잖아요 아 그래요? 내리막인 줄 몰랐어 내리막인 줄 몰랐다 아 그래도 다 째봤구나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장대가 덜 굴루니까 어 오 대박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게 가보실 으하하하 하하하핰 어 어어 하하 대박 으으fen 너! 어mma 갔어 심지어 아니 저 thrilled 괜찮아요. 아니 넘어가서 카트길 쪽에 있어요. 아 지금 드라이브 진짜 잘 치신다. 원래 이렇게 드라이브 치세요? 맨날? 아니 맨날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치지? 사는 골프. 사는 골프. 죽지 않는 골프. 힘들어갔어. 살았으면 됐다. 너무 무서웠어. 죽는 줄 알고. 와 제일 좋은 데로. 가장 좋은 데로. 응. 나이스. 골프가 재밌네요 이게. 잘 맞으니까 골프가 재밌어. 너무 기분 좋죠. 티샷이 안 죽으면 너무 재밌어. 대박인데? 근데 골프는 확실한 건 잘 맞아야 재밌는 거고 안 맞는 날은 진짜 제일 재미없는 거. 최악. 이거 희한해 이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거. 맞아 맞아. 어? 내 돈 내고 내가 이거 시간 버려 돈 버려. 스트레스 받아. 이거보다 이거보다 안 좋은 게 없지. 동타입니다. 오케이. 다섯 털 남았어요. 오케이. 열심히 치워야 돼요 이제부터. 나 진짜 집중해서 시켜야 돼. 나도 집중. 말 걸지 마. 이제부터 집중입니다. 말 걸지 마요 프로님. 서로 말하지 마. 우리가 다 걸고 있는데. 말 걸기 없음. 응. 와. 안 보여. 어. 넘어갔는데. 좀 컸을 것 같긴 한데. 안 보여. 햇빛 때문에 안 보였어요. 크. 이것도 어렵다. 라이가. 100만 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내리막이다. 네? 그렇죠. 이거는 슬라이스 라이저. 근데 그래도 뒤에가 내리막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핀 잘 안 보여. 어. 안 보여. 안 보여. 왼쪽. 아 왼쪽. 너무 세게.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중요한 세컨 샷. 오케이. 쉽지 않아. 어 러프야. 엄청난 러프야. 아니요. 저기 그거. 형 근데 티샷 친 거 봐. 지금 몇 미터를 친 거야. 저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뭐예요 이거. 이건 트럭 되죠. 트럭하시고. 왜냐면 여기 걸리시잖아요. 아 그래. 이것도 걸리는 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걸리는데? 더 빼면 돼요. 더 빼면 돼요. 더 빼면 돼요. 더 빼면 돼요. 라이가. 라이가 쉽지 않네. 이대로 그대로다. 짧아? 올라가야 돼.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었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모래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모래가 있는 데까지 파신 거 아닐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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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섯 톤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와. 진짜. 원래 골프는 마지막 세월이 중요해요. 맞아요. 진짜. 16, 17, 18이 승부처기 때문에. 응. 지금부터. 잘 쳤다. 우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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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 쳤다. 저 어려운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잘 쳤지? 완전 잘 쳤죠. 아 너무 아쉽다. 들어간 줄 알았어. 안그령 프로님. 어프로치 잘한다는 안프로님. 아 그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를. 어? 우와. 오 대박. 아 조금 아쉽다. 나 뺀다. 나 뺀다. 나 뺀다. 나 뺀다. 나 뺀다. 나 뺀다. 와 근데. 거기서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 왔네 그래도. 버디 펫. 아 지나가게 쳐야 되는데. 이거 마. 마크 하겠습니다. 마크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가 지금 중화기 때문에. 이건 마크. 아깝다. 아. 아 지나가게 쳤다 그러면. 그럼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오르막이 좀 심했어요. 이게 지나가게 치는 게 어렵다니까. 넣어야지. 땅. 와 나이스 파. 잘 먹었다. 어디 봤어? 어디 봤어? 어? 오른쪽 끝. 아 그래? 너무 잘 쳐. 오른쪽 안쪽. 고기 너무 많이 하네. 아쉽네요. 저번에 갈게요. 우측 보셨어요 방금? 저요? 저쪽에서는 왼쪽 봐야죠. 전 왼쪽 많이 봤는데. 아니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이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가장 떨리는 거리지 그게. 진짜 이게 쉽지 않아. 나이스 파. 아. 다행이다. 너 잘 먹었다 너 진짜 잘 먹었어. 이거 못 먹었으면 넌 여기서 오늘 진 건데 이거. 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죠. 맞아요? 둘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월이 중요하지. 나 투오바야 짜증 나. 근데 원래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게. 오늘 뭐 쓰리오바 정도 치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도 이렇게 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잘 치고 있는 것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도 오바바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프로님이 우리한테 과일 보내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과일이야 드실 수 있죠. 자 지금 후반에 너무 많이 치거든요. 아 그러네 후반에 좀 많이 치셨네. 나도 할 pass.